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confirm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뭔지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죠. 여기서 제가 confirm이라고 하는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시킬게요. 윈도우가 삭제된 거랑 같죠? confirm은 확인이라고 하는 confirm 창이라는 것을 띄워주는데요. 제가 여기서 ok이라고 하고 예를 실행을 시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ok라고 하는 인자로 전달된 ok가 창에 뜨고 이 창은 경고창과는 다르게 확인과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확인을 누르면 이 confirm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취소를 하면 false를 리턴해요. 즉 사용자가 확인을 눌렀느냐 또는 취소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이 confirm이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느냐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건문과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로직의 흐름을 분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confirm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생긴 코드이고요. 제가 이 버튼에서 펑크 confir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if문 안쪽에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confirm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쪽부터 실행이 돼요. 우선 OK라는 문자열이 confirm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 confirm의 첫 번째 인자는 바로 메시지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OK해서 확인 아니면 취소 둘 중에 하나 누르면 그것에 따라서 리턴 값은 true와 false가 되죠. 그러면 그 값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조건문에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true면 alert OK를 띄우고 false면 alert cancel을 띄우게 돼서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에 따라서 이렇게도 실행할 수 있고 저렇게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confirm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 confirm을 제가 자 실행을 누르면 OK에서 확인을 누르면 OK가 뜨고요. 자 OK에서 취소를 누르면 cancel이 뜨는 거죠. 자 이게 바로 confirm이라는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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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